네 Prayer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특히 양 나오지 tylko 데은터 의상방식을 여러분 반갑습니다! 요즘 우리 다만 옛날에는 카메라가 별로 안 오는데 기행하는úblic이에요 우리 한철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유럽보다 여기 하나 하나 들어보시고 지금 여기 나가십니까? 당황해서 여기도 라이프가 유수민 대표님은 사전에 선약이 있었습니다. 예, 그럼요. 사전 선약을 약간 늦추시고 이 자리가 항상 그래서요. 오늘의 인사 말씀하시고 보시기도 하셨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. 유수민 대표님 되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. 유수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. 이 결전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걷고 계신 당철수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. 양당이 충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만나 뵙고 서로가 가졌던 생각들을 나누는 좋은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철수 대표님! 화이팅!